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본 잠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자본 잠식이란 말 딱 보니까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말입니다. 그죠? 딱 보자마자 벌써 기분이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이 잠식이란 말을 우리가 이렇게 갉아먹는다.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 말을 주로 어디서 쓰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주인공이나 누가 악마나 악령에 씌워가지고 이 사람의 영혼이 악마에게 잠식당하고 있어. 그럴 때 써먹는 단어죠. 그죠? 나는 정말 너의 사랑이 나의 영혼을 따뜻하게 잠식하고 있어.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잠식은 안 좋은 얘기에요. 자 그러면 이 자본 잠식이 뭐냐면 자본이 자본금 보다 작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거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강의했고 있다가 자본과 자본금의 차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이 자본 잠식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부분 자본 잠식이란 게 있고 완전히 잠식당한 상태가 있더라. 그러면 부분 자본 잠식은 이 자본금보다 자본이 작은 상태고요. 완전 자본 잠식은 이제 완전히 자본이 잠식당해가지고 자본금을 다 까먹어가지고 자본이 0보다 작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자 이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알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본하고 자본금의 차이 그리고 이 잉여금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자본금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 원래 좀 복잡한데 그냥 쉽게 처음에 기업을 차릴 때 가게를 만들 때 만약에 1억 가지고 기업을 만들었다. 그럼 그 1억이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그 돈.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뜻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알자고요. 그리고 이 잉여금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아니면 경영해서 벌어들인 돈이 이 잉여금이죠. 자 그래서 봐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A 기업을 차렸어. 얼마 가지고 100억의 자본금으로 창업했대요. 그럼 이 사람은 시작할 때 자본금으로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얼마 가지고 처음에 창업을 시작한 거예요? 자본금 100억으로 창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2020년도에 50억을 벌었대요. 흑자야 흑자. 50억 벌었어.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50억 벌었으니까 이게 이 잉여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봐봐요. 지금 처음에 시작한 돈 100억하고 자본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00억 가지고 열심히 벌어들인 돈 50원. 이 두 개를 합친 금액이 자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랑 자본금이랑은 완전히 다르다. 그죠? 사실 이 자본에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걔네들의 합을 우리가 자본 또는 자본총계라고 그럽니다. 자 근데 아무튼 지금 이런 상대. 근데 항상 이익만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흑자의 반대말은 뭐예요? 흑자의 반대말은 적자인데 그러면 어떤 기업활동에서 1년 동안 이렇게 벌어들인 건 우리가 이 잉여금이라고 그러는데 손해본 거는 손해 잉여금이라고 그래요? 그건 아닙니다. 결손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잉여금의 반대는 결손금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보세요. 이런 상황도 올 수 있다 이거죠. 비기업은 100억의 자본금으로 창업했어요. 똑같이 A랑. 그런데 2020년도에 30억을 오히려 손해를 받대. 그러니까 적자를 받다는 얘기예요. 적자. 적자. 그러면 봐봐요. 처음에 100억 가지고 회사를 차렸어. 자본금으로. 근데 얼마를 오히려 손해봤어요? 30억을 손해봤죠. 그러니까 이익 잉여금이랑 반대죠. 번 게 아니라 손해를 오히려 봤어요. 장사 잘 못해가지고. 그러면 자본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억이 100억의 자본금에서 30억 손해봤으니까 이제 70억 남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잠식을 하는. 그렇죠? 갉아먹는 잠식의 주체는 뭐야? 그렇죠. 악마가 영혼을 갉아먹듯이 결손금이 자본금을 갉아먹는 거예요. 갉아먹는 주체는 뭐다? 결손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어떤 분들 얘기하다가 이게 저기 일본말인데 아까지라는 얘기 들어보셨? 아까지? 아까지라는 말이 적자라는 말이고 이게 곧 결손금과 일맥상통합니다. 아까지가 뭐냐면 이게 그 일본말로 아까가 빨갛다는 뜻이에요. 적자. 불글 적자. 지는 뭐냐면 글자. 글자 할 때 여러분들 한문으로 쓰면 적자 할 때 이 자가요. 아들 자자가 아니라 글씨에 쓸 때 이 자자입니다. 그러면 적자의 뜻은 뭐예요? 빨간 글씨라는 뜻이에요. 빨간 글씨. 왜 빨간 글씨냐? 장부를 적을 때 흑자는 보통 검은 불펜으로 적다가 만약에 손에 나잖아요. 결손금이나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나면 빨간 글씨로 적어서 그거를 적자로 영어로 영어 표현을 제가 하도 오래전에 배웠었죠. 인 더 레드인가? 그 영어 표현도 그럴 거예요. 인 더 레드. 거기에서 온 겁니다. 빨갛다. 적자가.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얘기도 알아요? 아까 징기라고 알아? 아까 징기? 연세드신 분들은 이거 알 거예요. 아까 징기. 제가 아까 징기가 요드 용액인가? 아무튼 그렇게 부르는데 연세드신 분들은 상처나고 그러면 빨간 약 이렇게 바르잖아요. 빨간 약. 거기에서 이게 아까에요. 제가 일본 사람을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뭔 얘기 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할 얘기도 별로 없잖아요. 내가 뭔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야 너 아까 징기 아니야? 아까 징기? 그러니까 일본 애가 저는 막 아까 징기 아니야? 그러면 되게 반가워할 줄 알았거든요. 알아, 나 알아. 너는 어떻게 알아? 그럴 줄 알았는데 아까 징기? 하면서 막 일본 애가 아 저기 자기 그런 거 처음 들어봤다는 거야. 아까 징기. 그래서 막 서로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걔가 아! 아까 칭 그러더라. 아까 칭. 아까 칭이에요. 아까 칭. 일본에서는 아까 징기를 아까 칭이라고 부른대요. 한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게 이제 들어올 때 아까 칭이 아까 징기로 변했다는 자, 지금 뭐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아 저기, 아무튼 자,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뭐예요? 그렇지. 여러분 그 아까 징기 났다는 막 그런 은어 별로 안 좋은 말인데 그죠? 근데 그게 결손금과 적자 같은 의미예요. 아셨죠?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태를 봐봐요. 지금 자본금을 뭐가 지금 갉아먹고 있어? 결손금이 갉아먹고 있죠. 그죠? 이 상태가 그러면 원래는 보통은 어때요? 만약에 이 회사가 좀 더 영업도 잘 되고 그러면 보통 자본금보다 자본이 보통은 더 클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아무 문제 없다고요. 그런데 자본 잠식이 되니까 어떻게 된 상태예요? 지금 자본금이 자본금보다 더 크죠? 그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결손금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자본 잠식 상태다.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근데 자, 그 여기 자, 아까 우리 부분 자본 잠식이 있었고 완전 자본 잠식이 있었잖아요. 부분 자본 잠식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자본금보다 자본이 작은 상태예요. 우리가 방금 본 게 이거였죠? 근데 이거를 비율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비율. 비율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본 잠식 률. 비율이잖아요. 그죠? 비율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본금분에 자본금에서 자본을 빼요. 그럼 봐봐요. 지금 자본금은 100억이죠? 그러니까 분모가 100억이고 여기 분자 여기도 100억이야. 그럼 자본은 얼마예요? 자본은 70억이잖아요. 지금 70억이죠. 그럼 여기서 이거 100배기 70이면 이거 30 납죠. 100분의 30이니까 지금 이 회사는 이 기업은 자본 잠식률이 30%라는 겁니다. 30%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럼 한번 볼까요? 선생님 자본 잠식률이 발음하게 되기 그러면 자본 잠식률 그죠?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둘 다 안 좋은 거지만 그나마 이 자본 잠식률이 낮을수록 좋은 거죠. 왜? 자본 잠식률이 높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분자가 커진다는 얘기죠? 분자가 커진다는 얘기는 마이너스인 자본이 더 작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결손금이 많다는 소리지. 그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봐봐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방금 어떻게 봤냐면 자본 잠식률이 30% 나왔죠. 한번 비교해보자고 이번에는 결손금이 50억 돼가지고 자본이 50억밖에 안 남았네요. 이거 식으로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자본 잠식률은 이거 자본금 100억에서 자본금 100억 빼기 50억 빼죠. 그러면 이거 100분의 50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몇 퍼센트예요? 자본 잠식률이 50%라고요. 50% 50% 그러니까 지금 결손금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자본이 더 작아질수록 그래서 자본이 작아질수록 뭐가 더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본 잠식률이 더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본 잠식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법은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인 기업이 있잖아요. 그럼 일단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2년 지속이 된다. 그러면 상장 폐지시켜버려요. 이게 부분 자본 잠식이에요. 오케이?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완전 자본 잠식은 이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아예 자본이 0보다 작은 상태야. 자 봐봐요. 지금 이제 손해가 100억 나버렸어. 그죠? 손해가 100억 났어. 그러면 자본금 100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손해 100억 봤으면 자본은 얼마 남아요? 0이죠. 0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자본 잠식률은 어떻게 되냐면 분노 100에서 100에서 100을 빼죠? 그러면 자본이 0이잖아. 100에서 0을 빼죠? 그럼 얼마 남아요? 100분의 100이야. 그러니까 100% 100%의 자본 잠식률 이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50이죠? 마이너스 50이야. 그러면 이 경우는 얼마가 되냐면 100억에서 100 그러니까 여기는 결손금이 100억에서 150억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마이너스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있는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지. 그럼 이거 100분의 150이 되는 거예요. 그럼 150%야. 자본 잠식률이 150% 더 안 좋은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본금을 다 까먹은 상태 자본금을 다 까먹은 상태를 우리가 완전히 잠식당했어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완전 자본 잠식 이름을 좀 잔인하게 붙인 것 같아요. 완전 넌 완전 패배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러면 완전 자본 잠식 즉시 상장 폐지 됩니다. 이렇게 완전 자본 잠식이 아 잠식이 될 경우에는 아셨죠? 부분 자본 잠식은 50% 이상이면 어떻게 해요? 관리 종목 지정됐다가 2년 이상씩 상장 폐지 되는데 완전히 자본 잠식해버리면 그냥 즉시 상장 폐지 당하더라.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한번 실 예를 한번 좀 볼까요? 우리 이 자본 잠식을 딱 보고 선생님 그러면 딱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딱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떤 회사인지는 알 필요 없고요. 이게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제가 어디서 갖고 왔냐면 다트에서 갖고 왔는데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재무상태표는 뭐가 모여있다 했습니까?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자산총계 부채총계 딱 나오는데 여기 자본총계가 여기 쫙 나와있어. 그럼 봐봐. 우리는 방금 전에 뭐를 뭐하고 뭐 비교했냐면 자본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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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자본총계 자본총계를 한번 얘네들이 비교해봐요. 어느게 더 커? 이거 한자리 더 많잖아요. 이건 구해서 끝났는데 이게 100만단이기 때문에 이게 1조입니다. 1조예요. 자본금은 1조 1000억 뭐 이 정도 되는데 자본총계는 자본을 쫙 모아놨어요. 이게 우리 이익인여금만 있는게 아니라 더 있어요. 다른 것들도 나중에 뒤에서 저한테 배울텐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9천억 정도 되는거에요. 9천억 그러니까 자본금보다 자본총계가 어떻게 해요? 이거 총계 빼버리고 자본이라고 해도 돼.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에요? 자본금보다 자본이 더 작은 상태네요. 그 이유를 봤더니 우리 이익인여금 계정을 봤더니 여기 괄호 치고 결손금으로 돼있죠? 괄호는 내가 만약에 결손금이 나면 여기다 괄호로 적을거래요. 어이 보니까 여기 괄호로 돼있어. 보이죠? 보여? 제가 보기엔 보여요. 괄호로 돼있어. 그러면 결손금이 얼마나 했다는 얘기에요? 요 때 그렇죠. 8천억의 결손금이 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본인여금이라고 있는데 이 결손금을 메우기 위해서 나중에 이것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어떤 주식거래 등을 통해서 이걸 메꾼 흔적이 좀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근데 이따가 볼 필요 없어. 지금 우리는 뭐만 보면 되냐? 지금 요거 자본금하고 그죠? 자본총계 요 놈의 원인이 되는 결손금 이익인여금 얘네들 셋이 오늘의 포인트였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본잠식 그리고 자본잠식의 종류는 어 부분 그리고 완전 두 가지가 있더라. 요거 알고 나시면 여러분들 경제신문기사에 요 자본잠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훨씬 이해하기도 쉽고 주식 투자 하시는데도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재밌었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